오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난 17일 자전거 한 대가 도로 우측을 붙어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렸고 자전거와 충돌을 합니다. 크게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뭐 쭉 보면 뒷차를 피해서 인도를 피하는 모습인데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본인은 주차선 안에서 문을 조금 열었을 뿐이라면서 아마 대인보험 처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가 문 교체와 수리를 원하고 또 과실 비율을 9대 1이나 8대 2로 주장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다. 과실이 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만 보면 차문을 갑자기 열었다면 그러면 차문을 갑자기 연 운전자에게 과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넓게 나오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다 달라질 수 있고요.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는지 차에서 내려 있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었는지 등도 아주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